난이도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쉬운 편이죠. 정말 쉬고 한 문제 어느 거 몇 번이 똑같았어? 15번 컨트롤 이거 문풀꺼야 어디야? 좀 찾아줘 광고하게. 어쨌거나 뭐 찾아와. 그 문풀 몇 회 몇 번인지 좀 찾아줘요. 문풀인 것 같아. 찾아주시는 분한테 수복 상품권 보낼게요. 흥미가 동하지 않아? 딴 것도 필요한가? 자 이게 일단 근데 형태라든가 길이가 일반 행정보다 조금 짧고 좀 쉬운 편입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문제가 킬러 문제는 있습니다. 킬러 문제 여기는 문법입니다. 여기는 문법의 문제가 한 문제가 킬러 문제고요. 독해는 전반적으로는 무난한데 한두 개가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시험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 역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소방애들한테 주면 걔들도 안 어려운데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이번에는 근데 국어 국사가 너무 쉬운 모양인데? 너무 쉬운 모양인데요. 앞에 어떤 학생이 얘기하는데 국어가 95점이 기록되는데 왜 퍼센티지가 54%야? 그러면 국어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95점 넘는단 말이야? 미친간이 이거 나뉘지. 영어는 몇 점이야? 영어도 95점인데 영어는 몇 프로야? 3% 역시 잉글리시. 영어는 안 해도 좋지. 그러면 90점 넘는 사람이 한 5%에서 6% 사이가 끊어진단 말이야. 이건 아주 적절히 수능 1등 것과 비슷한 아주 잘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선방이라. 선방은 좀 그렇고 80점이 가장 괜찮고요. 85점 이상이면 나름 선방입니다. 영어는. 나머지 과목 다 100점 맞았어야 돼요. 자 봅시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푼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일단 한두 문제. 그래도 3번도 단어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괜찮은 문제 많았습니다. 자 일단 어트리뷰트죠. 원래 우리가 어트리뷰트라는 단어는 뜻 알죠? 어트리뷰트 뜻이 뭐가 돼? 원래 어트리뷰트 A to B 이렇게 해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The ability to communicate effectively is often listed as a required attribute in many job advertisement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항상 우리 연습 안 해야 되죠? 커뮤니케이트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리스트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돼요? 가장 요구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뭐겠습니까? 많은 구직난에서 요구되어지는 뭐겠습니까? 1번 영양 자격. 그렇죠? 디스트리뷰션은 분배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분배고요. 컴펜세이션은 뭐가 돼요? 보상. 단어 일단 이지했습니다. 첫 번째 이지했고요. 자 시작은 괜찮았어요. 2번 퀄러피케이션이고 반면에 2번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소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fire departement 소방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는 자 이거 문법이 중요하죠. be dedicated to ing입니다. 왜? dedicated가 어디어디에 바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거 문법도 중요해요. dedicated to ing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해야 되고 생명과 재산입니다. 생명과 재산이 불의 뭐로부터? 당연히 불의 위협이라는 말이 되겠죠. 국어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빈칸은 자신 없으면 내가 뭐하라고 했다. positive냐? 자 negative죠. 그러면 여기는 그죠? 그럼 복에서 뭐를 찾아 드러내도? 자 shelter, overview, sanctuary. sanctuary라는 단어다. sanctuary. 이거 이제 이것도 네. 이거 두 개 거의 비슷한 단어. 피난처라는 의미가 sanctuary고요. shelter도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eril이라는 단어가 위험이죠. peril. 됐죠? 네. 그래서 일단 1번 잡으시면 쉽게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같은 거는 이거 두 개는 잘 아는데 이 단어 때문에 자칫하면 단어 모르면 틀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분위기 괜찮지? 그런데 이게 약간 해석이 어려워요. 3번은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OMR 돌리자니까. 자 보기다. 빈칸에 보기 보면 자 우리 단어 봐봐. 인지니어스 알죠? 이거 뭐야? 독창적이고 기발하고 simultaneously는 동시적이고 동시자발. 그 다음에 야 매티큘러스나. 여기 나와. 왜 여기 나와? 일행 안 나오고. 매티큘러스 뜻이 뭐였습니까? 조심스러운 꼼꼼한. 마지막 3번의 pretentious는 허세가식. 자 단어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해석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one of the biggest problem in high-rise fire. 자 나중에 소방하게 되면 이거 먼저 찾아야 재밌네요. high-rise fire 뭐겠어요? high-rise fire. 고층 빌딩 화재입니다. 재밌죠 그죠? high-rise 빌딩. 고층 빌딩 화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잘 봐. 한 가지는 the usable stairway이니까 계단을 어떻게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fire suppression active이니까 화재 신압 활동과 그 다음에 그 거주민들의 대피에 이 계단이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복도가. 같이 쓰이겠죠. 같이 쓰이는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그건 봐요. 많은 숙련된 어떤 어터렬이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향하게 하면 명령합니다. 소방관들로 하여금 하나의 범죄 하나의 계단을 설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피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화재 신압을 하도록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건축법상 뭐냐면 소방계단이 있고 피난 계단이 따로 있겠지. 그런 솔직히 불이 나면 봐요. 이것이 효과가 없죠. 뭐 때문에 거주민들이 떠납니다. 뭐를 통해서 가까운 출구를 떠나지. 불 났다 카는데 아 여기가 소방계단이라 여기로 안 가고 저기 대피 계단을 갈 사람 어디 있겠냐.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디로 가까운 데로 피난을 가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동시라는 말이 출연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 나오느라 그러면 고층 빌딩에 화재가 일어나면 제일 문제가 엘리베이터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고층 빌딩에 보시면 왜 40층 이상이 잘 안 서느냐 하면 소방법상 그것도 소방 독해에 나왔던데 40층 이상이 보통 우리 제일 여기 창원도 제일 높은데 한 40층 되죠. 40층인가 2층 이상을 잘 안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소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아주 복잡해진답니다. 건축법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튼 뭐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도 이지한 문제였고요. 자 4번은 수능형 문제죠. 자 밑줄 친 부분의 희가 나머지 세 거 아 참 이거 끝나고 우리 문제 푸는 거는 또 문법 문제 또 기출입니다. 기상직 골고루 다 기상직 네 문제랑 독해는 제가 만드는 거고요. 11문제 기상직 네 문제 어저께 토요일을 쳤잖아. 따끈따끈하고 뭐 했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설명이 답이다. 어 건방스럽다. 근데 충분히 그래야 된 게 문제가 쉬웠어요.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수능형입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힐을 가리키는 데서 가리키면 돼요. 이렇게 뭐냐면 빅터 is a motor man for the 시카고 트랜지트 오토로 여기에 모터맨입니다. Thank you for riding with me this evening이죠. 태우지 감사합니다. Don't lean against the door이죠. 자 어디에 기대지 마세요 되어있습니까? lean against the door 문에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문에 기대지 마세요 이랍니다.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lose you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에 기대면 죽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e 여기서 he는 누가 됩니까? 빅터죠. 빅터가 승객들에게 자 인터콤을 얘기합니다. as the train departs 자 뭐 할 때 여기서 봐야 이제 모터맨이 뭔지 알겠죠. 기차가 출발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차가 길을 북쪽 북부로 갈 때 그는 포인트 아웃 노더블 사이드 그는 이제 유명한 장소를 자 he 여기서 he도 또 누가 되겠습니까? 빅터가 이제 유명한 장소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자 그 다음에 including which connecting bus is the waiting in the street below 길에 어떤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를 칭찬 여기서 그를 누굴 칭찬하겠습니까? 이제 그럼 4번 보지 마요. 틀린 거지 그래서 그가 최고의 모터맨입니다. 이게 아마 어떤 기차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왜 그가 이렇게 긍정적인 접근을 하니 그의 직업이 왜 이렇게 긍정적이냐 낙천적이냐 아버지가 은퇴하신 모터맨 차장 같은 분이시겠죠. 그 다음에 and one day he took me to work with him 그가 그가 나를 데려갔죠. 그와 일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가 되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은 누구를 해야 됩니까? father가 되죠. 정답 몇 번 틀립니까? 4번이죠. 우리랑은 좀 다른데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미국에 가면 뭐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랬다. 미국의 그 넓은 도로망에도 불구하고 기차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를 그랬지 뉴욕에서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여긴 데 기억이 안 나네. 센트럴파크 여긴가 여기가 맨날 드라마 나오는 여긴 데 여기에서 제가 알반이라는 뉴욕의 주도입니다. 여기까지 학생 인터뷰 때문에 가는데 여기서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미국 지도가 이만큼 있으면 뉴욕이 여기고 알반이가 여기예요. 그런데 기차로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거리로 보면 여기서부터 서울을 서울 정도가 앞에 거울 정도 거리 되는데 문제는 얘들은 고속열차가 아니잖아. 아니고 되게 여유있어. 기차를 타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좌석마다 전부 다 콘센트 다 연결할 수 있고요. 노트북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내그랫지에 가면 기차 보정 차장 이를 봅니다. 보면 기차 티켓을 보여줄래. 그리고 부르면 자기 좌석 번호 없어요. 없고요. 그냥 3번 객차 타세요. 4번 객차 타세요. 이랍니다. 왜냐하면 가는 여기 몇 정거장 있잖아. 있는데 역별로 같은 칸에 몰아놔요. 우리 같으면 부산에서 타면 대구는 빨간색 칸 대전은 노란색 칸 왜냐하면 그러면 내릴 때 걱정할 거 없는 게 뭐야. 남들 내릴 때 뭐 하면 돼. 같이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 기차 하루에 한 번 가요. 놓치면 다시 뭐 하지 못해. 돌아오지 못해. 그리고 우리랑 다르지 얘들은 여기 내리잖아요. 여기 짠 하고 내리면 우리는 왜 분주한 택시들 없어요. 황량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나를 모르겠구나. 저기 내려가면 택시들이 있고 이래. 그런 데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개 기차가 기차도 느려요. 속도도 150km 이래 갑니다. 우리 KTX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차장 아저씨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자면 안녕하십니까 막 얘기를 해요. 이 열차는 출발하고 하면서 농담 시시 던진다고 그랬지. 농담 시시 던진다고 그랬지. 막 얘기 막 합니다. 막 그러고 화장실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스낵바도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농담한 거 했다 했잖아요. 이분이 Many people ask me about 와이파이 이랍니다. 와이파이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 several decades 이래요. 못 웃으면 안 되지. 난 웃었다잉. several decades 수십 년 안에 될까요? 이 말입니다. 미안해요. several decades 그래서 그래서 그래 가다가 또 기차가 서요. 섭니다. 진짜 이렇게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기차 갑자기 서 솔로에 고장났나 이래 보고 있으면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 하고 나쁜 소식 한 가지 해서 뭘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지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차 앞서 가는 열차 정차 관계로 3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와 이런 생각도 미국 알죠. 와 뭐 이런 생각도 기쁜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약속한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표에 이 시간을 넣으면 표를 환불을 해줘야 돼요. 이게 45분이 그래서 그 시간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끊어버립니다. 가는 분위기 진짜 이렇게 해요. 그래 가다가 여기 한 3개 지나고 여기 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기 내리시는 분들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여기 아름다운 풍경과 무슨 도시가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풍경과 계속 아름다운 풍경과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됐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기차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만 탈 때 보면 분위기는 되게 안 좋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타면 전부 다 사람들이 되게 여유가 있는데 미국에서 기차 타는 사람들이 잘 살겠어? 아니면 생활이 좀 힘들겠어? 힘들어? 그래서 좀 그게 좀 있어서 좀 안 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타보라고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멋은 있으면 기차가 혓성강을 건너가겠죠? 난 그렇게 예쁜 설경 처음 봤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봤고요. 되게 좋았습니다만 다시 타고 싶지는 않네요. 5번 봅시다. 자 5번 보면 글의 제목입니다. 자 이거는 어땠나요? 우리 제목 문제 최근에 제목 문제 조금 이렇게 난이도를 들고 움직이는 손들어주세요. 이거는 5번에 자 1번 2번 3번 4번 어렵다는 거 취소 자 잘하셨죠? 제목이니까 첫 번째 자 구조는 근데 봐 내가 보여드리면 어떤 직렬의 문제든지 똑같아 포 인스턴스 앞에 그럼 여기 뭐가 되겠고 주제 예시 보면 바로 이렇게 되죠. 자 투 부정사는 게 자연스럽죠. want to go from all to nothing or vice versa 어? 시작이 만만치가 않다. 그지? 자 뭐로 보듯이 시작하는 거 from all 전부에서 nothing이 뭐야 100에서 0으로 가고 혹은 vice versa가 뭐냐면 반대입니다. vice versa가 그 반대란 말이에요. 뭐야 우리가 뭔가 큰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100에서 0으로 가거나 0에서 뭐로 가야 된다? 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마음을 다잡고 예시를 보자. 밥을 한번 보자. 밥은 never really exercise in the past 과거에 운동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get into shape 뭐겠습니까? into shape 모습을 갖추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살 빼고 싶다. 좋은 체형을 갖고 싶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결심합니다. 운동을 그 주에서 하루에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하기로 within a few 몇 주 동안 밥은 burned up 자 burn up burn up 다 태워버렸어요. 뭐라 그러지?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트 이지 동기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운동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he took on too much 너무 많이 짊어져서 너무 빨리 끝냈단 말이에요. 반면에 밥이 만약에 쉽게 했다면 어디에 피트니스 정책을 어떻게 starting within two half hour 자 two 봅시다. half hour 워크아웃 일주일마다 30분씩 이틀 정도 했다면 그러면 그리고 천천히 운동하는 날을 늘려갔다면 몇 달 동안 늘려갔다면 그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작할 때 0부터 천천히 100까지 가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극혁해도 좀 줄여면서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0부터 100까지 가고 혹은 100부터 0부터 가자는 건 단계를 가져야 되는데 단계 없이 바로 버닝하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Easing into change helps make it seem less overwhelming and more manag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Easing into change helps make it seem less overwhelming and more manageable 항상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봐요. Easing 편안하게 하는 거 쉽게 하는 거 뭐를 어디로 변화를 편하게 변화를 쉽게 변화를 천천히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급격히 해라 변화를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는 게 덜 압박감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훨씬 더 manageable 다루기 쉬울 것이다. 즉 변화는 급격히 변화는 서서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Extreme 아시죠? 극한 그러니까 Easing 힘들게 하는 것이요. 힘들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정답이 쉽죠. 그죠?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6번의 주제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예시겠고 여기가 문도 문비 괜찮고 문도 예시 괜찮고 자 들어갑시다. Having a children's party 자 보세요. Children's party가 문장의 소재 Can be an example of relatively inexpensive benefit to provide for your employees that can yield a great return on the investment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해주는 것이 그죠? 해주는 것이 좋은 예가 되면 상대적으로 값싼 아주 장점이 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직원들에게 일드가 타동사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다. 프로듀스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직원들이 만들어낼 수 있죠. 엄청난 수익을 여기 리턴은 수익입니다. 어디에? 투자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말이 뭔가? 자 일단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파티야 아이들을 위한 파티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unlimited occasions and places to entertain children today 되죠. 자 무제한의 어떤 행사가 있죠. 그리고 무제한의 장소가 있어요.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스로서 자 보스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원들의 아이를 도와줄 수 있죠. 축하하도록 그 다음에 할로윈 뭐 스프링 한다면 직원들과 그의 아이들이 회사의 어떤 그 제공에 감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회사가 뭐라란 말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라 직원들의 아이를 위해서 해줘라는 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을 챙겨라 몇 번인가요? 정답 몇 번이야? 4번 음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죠?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보면서 보니까 거의 다 맞췄는데 손들어갑시다. 자 손들어 봅시다. 정답 1번 넘어가 이건 되겠죠? 이런 거는 오늘 빨리 넘어갑시다. 약보관 잘하세요.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8번은 볼게요. 같은 우리말이지만 8번은 1 2 3 4 네 8번은 보시면 트레이닝 is all about influencing others 그렇습니다. 이 틀리신 분들은 항상 구분되기 잘해보자고 그랬습니다. 트레이닝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역량을 주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면 직원들의 미래활동에 자 조직의 어떤 그러한 아이고 아이고 임플리케이션은 뭐가 돼?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명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똑같죠? 이게 독해해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앞문장은 조금 모호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돼? 구체적인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예시까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비록 많은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초점을 맞췄죠? 트레이닝 익스크루지 온 더 파지티브 긍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좋은 결정 하겠는가 A size of portion of training should be devoted to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은 반드시 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가 과거에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가를 해야 된다. 그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트레이닝에 뭐도 이래 있어야 되지만 파지티브도 있어야 되지만 트레이닝에 또 뭐도 있어야 된다 네거티브도 있어야 된다 트레이닝에 네거티브 있어야 된다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실수도 여기가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서 반이잖아 반도 안 되죠 이거 좀 짧아서 예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9번 네 9번 노선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1 2 3 4 통과해도 되겠죠? 이것도 통과합시다 네 통과하도록 하겠고요 풀려보니까 더 쉽네 그죠? 네 점수 길이 해볼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 아프리카계 미국인 44년 2004년 차 봐 44년 2004년 일단 이게 기본이죠 마틴 루터킹의 주니어의 전기를 완성했다가 됩니다 자 1944년 1944년 2004년 일단 44년에 그리니치 빌리지 이사 2004년 미국 기념우표 자 44년은 어디 있는가 버텨보겠습니다 자 1944년에 자 1944년에 자 그 다음에 네 인 1987 보겠습니다 The author died of cancer living unfinished living unfinished a biography of Martin Luther King Jr. 답이 여기 나왔네요 찾아가다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전기를 끝냈습니까 unfinished 가요 unfinished 죠 그래서 네 네 볼딘 어피얼 도너 커메모레이티브 유에스 포스트 시스템 우표에 2004년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차 답이 바로 나온 겁니다 정답 몇 번 나오셔도 됩니까 오케이 자 개인적으로는 11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자 이게 95점과 100점을 나누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봅니다 1번 1번 네 손 들어봐 1 2 3 4 또 취소 다 100점 아니야 이러면 OMR을 돌렸어야 돼 자 일단 여기서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1번의 포인트가 1번에 unexplored 다음에 앞에 누가 있어요 엔드가 있지 그건 병렬구조야 unexplored 이것은 PP겠죠 PP는 분사고 분사는 분사가 뭐가 된다 형 형 형 구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엔드틱 what is noble 선행사가 사물이죠 익스플로어가 something을 탐구하다 탐험하다는 대격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뭐로 받게 되겠고 수동이죠 그래서 is novel b 플러스 PP 좋아요 subtly라는 단어는 subtly는 subtly 형용사 부사지 형용사 부사는 누가 결정한다 다시 형용사 부사는 누가 결정해요 동사 동사가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세틀이죠 세틀은 자동사가 됩니까 타동사 아니 비형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는 소식을 누가 한다 부사죠 이렇게 이제 3사가 남았죠 Accessibly predictable lives can 자 여기서 Accessibly predictable 이니까 요건 형용사고 요기는 품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명사가 되죠 lives라는 단어는 life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이브에 생명이니까 명사 가능 근데 요거 요거 왜 틀렸나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this maybe one of the reason 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자 이거 보세요 명사 뒤에 주어 그 다음 뭐가 나야 됩니까 동사가 나오는 자리죠 그래서 one of the reason maybe region so many people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구조가 되어야 되는게 뭐냐면 왜냐하면 잘 봐 이게 region이라는 명사하고 so many people 명사가 두 개 붙어버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사 두 개 동시에 나타날 수 없지 그래서 명사 뒤가 명사 뒤에 주어 동사라는게 이거는 요기도 명사 요기도 뭐가 돼 명사 여기는 누가 생략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wh가 들어가니까 동사가 몇 개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한데 정자리가 지금 뭐로 나타났다 준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스트러글 이렇게 되겠죠 아 스트러글 있죠 스트러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그 다음 반면에 1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앞에 걸 맞추고 이걸 틀렸다 그러면 문법 문법 안 된 거야 앞에 걸 맞추고 이걸 틀렸다 문법이 안 된 거라고 차라리 이걸 맞추고 앞에 게 틀렸다 그러면 조금 더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맞추기 당연하겠고 자 몇 번이고 이거 그럼 왓 앞에 뭐 있는데 끝 뭐 더 봐 왜 보여 First writing out checks입니다 They are after picture a grand lady in purse writing out checks within a lot of zeros 이렇게 됩니다 일단 writing 이거 쓰여있는 그러니까 헷갈리면 세모 일단 라이딩 2번에 much more 얘는 통과 자 우리 much하고 very 뭐야 very tall much taller 다시 말해 very tall much taller 2번 지우고 3번에 whatever rich is he or she possesses 자 여기서 whatever 뭐로 쓰였나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원래는 얘들이 오히려 우리 스타일로 문제는 더 냈는데요 whatever가 누구를 꾸며 riches를 꾸미죠 그 다음에 he or she possesses 인데 원래는 possesses any riches 가 되죠 근데 이게 두 절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해서 접속사 필요해서 더블 h 들어가서 이게 뭐로 바뀌어요 whatever가 됐죠 그래서 whatever riches 라고 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4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문제 없으셨을 거고요 반면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나름 난이도가 있는 건 그나마 또 요것도 상관없어요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괜찮았죠 손 들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킬러 문제는 출제자가 아까 문법은 통과했고요 여기는 많이 틀렸습니다 요거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게요 자 이러봐요 헬스 셀프 인테레스 때 페이스 프리듬 단어잖아 근데 빈칸이 지금 어디 있어 제일 마지막이니까 힌트는 어디 있겠다 제일 위에 그러니까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돼 해석이 잘 안돼 그러니까 짧은 거 빈칸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갑시다 When you are with marines gathering to eat 그러니까 이게 여학생들은 좀 불리한 문제죠 소방위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marines이 먼저 marines 미 해병대를 marines marines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해병대가 같이 먹으면 해병대입니다 먹으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most junior가 뭐가 돼요 most junior 가장 신참이 제일 먼저 먹어요 그리고 가장 고참이 뭐를 해요 가장 나중에 먹어요 우리 군대 짬밥 생각하면 안돼 그러니까 신병을 제일 먼저 먹이고 고참이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목표로 하나 여러분 또한 알게 될 겁니다 no order is given 그 어떤 명령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marines just do it 그냥 해병대는 그렇게 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marine corps approach to leadership 이게 leadership에 대한 접근법이에요 leadership입니다 뭐냐면 marine readers expect to eat last 해병대 지휘자는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돼 왜냐하면 리더십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그러한 willingness니까 그다는 의지죠 뭐하는 의지입니까 to place the need of others above your own 당신 자신의 위에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놓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보다 내가 먹고 싶지 나보다 남을 내 위에 놓는 게 미국에서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봐봐 great leaders 진정한 리더들은 truly care about those they are privileged to lead 자 관심을 가집니다 어디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they are privileged 자격을 갖춘 건 리더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끌어갈 사람들은 내가 끌어가고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 진정한 희생이죠 어디에 리더십 리더십이 뭐예요 at the expensive 뭐를 희생하는 거라 아까 대열온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지 내가 안 먹고 먼저 누구부터 먹이는 거야 후인부터 예시 역출을 내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 자기 자신 있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이게 유명한 만화가 있거든요 인테디비면 나와요 자 우리 좀 바로 연결 끝날 때까지 합시다 만화가 뭐냐면 그 남자분들은 폭설 갖고는 이러면 지위 상황 발생하면 영내 대기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다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상황실을 지켜야 돼요 이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래 나온다 하잖아요 미국의 우리나라 상황실 지칭이 이겁니다 그 별들 스타 전부 다 관사 그냥 쉬고 계시고 영광급 소령중 대령 쉬고 계시고 대위 중에서 어떤 상황 대기하고 있고 병들 전원 출근 전원 영내 대기 이거였어요 근데 미군은 미군은 병사들 전원 내외반 휴식 그리고 막 제일 위에 누구야 장성들 전체 출근 절대 차 몰고 애들 운전시키고 자기 스스로 운전해서 나오고 그래서 지휘통제실에 우리는 병장이 앉아있고요 저기는 대령이 앉아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우리는 병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윗단계 계속 보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명령을 받아야 되지 미군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명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카투샤인데 물었대 미군은 왜 이렇게 하죠 미군이 했던 말이 우리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아무 책임 없는 애들에게 어떻게 놔둬냐고 걔들은 뭐 하면 돼 그냥 휘고 있고 걔들이 지휘만 따르면 이거잖아 지휘만 따르면 그런데 간부들은 당연히 뭐야 책임이 있고 그걸 대령이면 여러분들 대령이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가 대령계급이면 뒤져 연대장이야 바로 위가 별이야 그 사람 나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 간부들 나와 있고 이랍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예요 해병대 내용이 나왔고요 저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손 한번 들어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상대적으로 얘는 좀 괜찮았죠 이거는 빈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러면 이걸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 뒤에 뭐가 있어야 앞뒤를 봐야 돼요 없으면 이것도 또 어디 봐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결국 주제 묻는 거 소재 자 많은 연구들이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제안입니까 보여주다 암시하다 되나 투표에 대한 하나의 단순 싱글 디시즌 한 명이 결정합시다 한 명이 결정이 증가시킵니다 가능성 다른 사람들이 투표하게 합니다 주제 나왔잖아 한 명이 그냥 싱글리 한 명이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도 뭐한다 안 되면 더 봅시다 네가 투표하기 결정하는 것이 기회를 높여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뭐하게 만든다 투표 그래 소재 그대로 들어가 한 명이 싱글 보트를 하면 다른 사람도 뭘 한다 투표를 한다 자 이게 갖힐 게 뭐가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주목할 뭐가 핵심이 되겠나 투표 투표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뭐 투표 문제 해결하는 거 투표율이 낮잖아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하면 돼 1번 재정적인 도움 투표하시면 돈 드립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아마 백분 여러분 투표하면 5만 원 투표로 갈려면 갈래 콜 그렇지만 여기서는 답이 아닙니다 소셜 커넥션 정답 몇 번 냅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그렇죠 3번 폴리티컬 스탠스 폴리티컬 이거 뜯어다니 폴리티컬 스탠스 스탠스가 뭐야 스탠스 자세 견지 자기가 보이는 자세입니다 문화 차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어요 이번 아주 이지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표 연령 제한 65세나 70세 이상 어른들은 투표권 박탈 유럽에서는 해요 왜 합니까 세상을 다 산 사람들이 살아갈 사람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답니다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경제활동은 삶하고 살았잖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독해에 나왔어요 멋있는 말 아니니 그러니까 왜 이번 애들이 왜 저렇게 날 뛸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은 불변이지 60, 70대 가면 제지율이 50% 60%야 그러니까 안 놓는 거잖아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박탈되면 왜 쟤들 지키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치 나베가 어떻게 지키겠어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봅시다 15번 봅시다 그 내용도 독해에 나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렇다 자꾸 나도 1번은 아니다 2번은 아니고 난 1번은 아닙니다 난 당이 없다면 무당파라니까 무당팝니다 나는 딱 정치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산에서 다시 재성껏 실었지 그치? 정치적으로 딱 그분하고 심상정신은 맞는데 일단 레프트는 아닌데 그분을 만나는 레프트다 아니다 누가 하도 묻길래요 그래서 1,2번 둘 다 다 싫어 자 이거는 봐 우리 했던 문제 그대로지 않나 되게 반갑지 않나요 기억나야 돼 정답 몇 번이야 그래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우리 봐봐 그때 나도 내용은 조금 달라 이 분 없었어요 이 분 없고요 실험을 하지 여기서 두 그룹의 사무실 직원이 아니라 학생들이었어요 그냥 학생들이야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일련의 큰 소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분산되는 백그라운드 노지 맞죠 한 그룹은 책상에 버튼이 설치가 되고 기억나지 이것들이 뭐가 돼요 언제 하면 소리를 차단합니다 나머지 그룹들은 그런 버튼이 없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결국은 뭐가 돼 실제로 그 그룹이 눌러 안 눌러 안 누르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소음을 피하겠다가 됩니다 기억나지 이 문제 찾아와 근데 이게요 만약에 안 봤던 문제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안 보신 분은 이 문제 어려워요 다시 봅시다 안 봤으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자 What's the remarkable is that no one in the button group actually pushes the button 그 어떤 그룹도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They could shut out the noise if they wanted to words 원한다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뭐 해도 그 분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어떤 느낌이야 상황을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이게 뭐가 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였고 생산성을 높였다는 말이 됩니다 내용을 살짝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답도 컨트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상 흐름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자 신유형입니다마는 자 이건 수능형 유형이죠 개인들이죠 로우 셀프 이스티머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갇혀서 그리고 경험의 사건과 경험의 가치입니다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갇혀서 그리고 그것들을 let go of 이것도 관용없구도 let go of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리는 것을 뭐한다 refuse 거부합니다 맞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가 돼 이런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옛날 일에 전부 집착한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religious and spiritual leaders say that it's important to forgive others 그렇죠 종교적인 정신적 치저자들이 다른 사람을 뭐하는 게 중요하다 용서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여러분들 상처를 입혀서 용서하시고요 연구는 또한 여러분들 자신의 정신건강과 그 다음에 행복을 해야 됩니다 뭐를 옛날 상처를 회상하고 옛날 상처를 회상해야 돼 옛날 상처를 마찬가지로 잊어야 되겠나 forget 여기 또 있는데 forget 잊고 남을 뭐하고 용서하고 그냥 봐도 되겠다 이거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킬로본지 하나만 더 없나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손 한번 들어보자 1번 2번 3번 4번 이것도 통과인가 왓이프 했죠 왓이프 했죠 왓이프 뭐야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할까 한 해에 there was a drought 가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was not much going to go around 돌아다니는 옥수수가 많지 않아 이 말은 뭐야 당연히 가뭄 들면 옥수수가 많지 않겠지 그럼 이 앞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 가뭄이 안 든 상황이야 그 뒤가 가뭄이 들어서 옥수수가 희귀해지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야 바터 좋은 단어 되게 많이 나왔네요 수능에서 뺏기면 이렇게 좋아 단어가 바터가 물물교환입니다 바터링 하면 물물교환이야 잘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대부분 그들은 압니다 그 대상들의 그들이 교환하는 것들의 가치를 안다 그죠 물물교환이라는 게 뭐가 돼 내가 주는 것과 받아오는 것과 서로 간의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세 바구니에 옥수수가 일반적으로 닭 한 마리랑 같이 가야 돼 치자 옥수수 세 바구니랑 닭 한 마리야 그러면 두 쪽에서 두 쪽이 양쪽 진영에서 서로서로를 설득하죠 그 다음에 그 교환을 실행하도록 엑스큐트는 실행하도록 서로서로 설득자가 버리고 그러나 They did not have to worry about setting the price 가격 설정을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일반적인 가격이 뭐야 닭 한 마리에는 옥수수가 세 바구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서로 자 합시다 이걸 얘기하지 다른 말은 없다 Then 그러면 A farmer with three basket of corn 세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옥수수를 갖고 있는 농부가 아마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교환하도록 두세 마리의 닭과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생겨야 되나 이 일은 가뭄이 들어서 옥수수가 뭐예요 품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3번 여기는 봐봐 당연히 연결사의 적절성이죠 그러면 지문이 앞뒤에 내 의서는 뭐가 돼야 돼 바뀌어 여기는 세 바구니 한 마리 여기는 세 바구니에 두세 마리 바뀌었잖아 여기 어디 들어가야 돼 벗 들어가야 되죠 됐죠 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AB에 들어갈 아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벌룬이라는 단어 아실 거고요 절대로 8세의 아이에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아이를 감독합니다 어떤 아이더라도 얘들은 쉽게 팝이라는 단어가 부풀어지고 팍팍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 애의 목이 흡입되면 작은 조각들이 이게 에어웨이가 기도예요 기도를 당연히 뭐해요 여러분들 막죠 막으니까 뭐가 돼 블락 막아서 그 다음에 호흡을 방해합니다 얘들은 오우 엑스레이를 안 찍힌다네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조금 저걸 살피면 The reason for The reason for distress may not be 그 아이의 고통의 원인이 뭐가 되겠어요 밝혀지지 않겠죠 모르겠죠 그래서 was 아 not이네요 may not be 클리어 분명하지 않겠지 정답 몇 번 됩니까 1번이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야 이게 내 올리브드 보는데 어려웠나 이 새끼가 가서 죽여야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한 놈이 있는데 내 부부 전화가 교수님 올리브드 어려웠습니다 하길래 어 그래? 그래거든 또 귀할죠 그렇게 어려웠어? 막 이랬거든 죽여버릴 겁니다 앞을 먼저 놓고 아 이거 작년에도 0.1점 차로 떨어졌는데 소방에 아니요 얘는 지역이 너무 좋아요 전남 보성이에요 소방인데 근데 경상도 사투리서 너 정체가 뭐니? 그랬더니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본 적이 거기죠 어릴 때 살다가 부산으로 있어 왔대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정체성은 경상동 본 적은 전라도입니다 복받았지 거기 컷이 작년에 50몇점이라던데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예시를 뜹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밑에 보셨나요 군무원 장림 군무원 전기직 48점 평균 합격자 컷이 시험은 그냥 모아서 쳐서 배분해야 돼 그게 정당이야 솔직히 지역 경남이 이게 뭐 필요해 1500명 그냥 뽑아 성적별로 나눠서 그 다음에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뽑게 그러면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 만약에 합격시켜줄게 공부 안하고 합격시켜 통영근무 때 감사하지 합량 갈까 안 갈 거야 안가 미안해요 자 봅니다 culture consists of rules norm이죠 자 이거는 룰은 법규 같은 규칙이 norm은 사회적 기준이에요 보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치와 그 다음에 많은 그룹들 이것이 학습되어 졌고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석세시브라는 것은 연속적인 세대 수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봐요 기호의 어떤 기호의 의미죠 예를 들면 단어 같은 것들이 문화와 문화마다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뭐를 들겠노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양키라는 말이 미국에서 온 사람일 때는 보스털레드삭스에서 뛰는 사람은 양키라는 것은 적이에요 미국 최고의 라이벌이 보스털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거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 미국 남부에서 온 사람한테 양키라는 말 자체는 미국 북부 사람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미국인과 뭐 이 사람이 어 이게 유명한 겁니다 이것도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회사가 차를 팔았죠 노바라는 차를 이게 GM에서 노바라는 차가 나왔어요 노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노바가 뜻이 뭐가 돼 노보가 되면 뉴죠 노바가 되면 신성 새로 만들어진 별 반짝거리는 별 이런 의미가 돼 이게 영어에서는 노바가 그렇죠 밝은 별이에요 신성 밝을 신자 써서 신성인데 근데 appropriate made for a car 차 이름 좋죠 bright car니까 스페인에서는 그 other like word 노바로 발음이 돼 똑같죠 이게 안가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는 안 맞아 여기는 좋은 이름 여기는 뭐가 돼요 실제 맞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 돼요 2번이죠 이거 실제 있었던 거예요 팔았는데 이름이 뭐가 돼 노바예요 노바 노바 그래서 노바가 발음이 똑같아요 노바 찬데 하필 브랜드가 차잖아 찬데 차 이름이 뭐예요 안가요 그러니까 이름 바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어떤 툴포 블라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우리 기아도 있다고 그랬죠 기아 자동차 지금 최고 기아함이 뭐가 돼 제네시스급이 K9이죠 K9 K9 이거 미국 딜러들 난리 났습니다 미국 딜러가 이거 발음하면 K9 빨리 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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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거든요 K9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개입니다 미국에서는 개과 견종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비싼 차 기아에서 파는 제일 비싼 차 이러면 우리 같으면 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차이 그러니까 문화 학습이 안 되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삼양라면 알죠 삼양라면이 저기 인도 가서 난리 났지 소고기라면 힌두교 문명의 소를 신성시하는 문명의 소고기라면 전량 회수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좋은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 20번 그나마 좀 길고 자 이제 손 들어볼게요 1 2 3 4 바잉 이건 앞에까지 좀 길죠 자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컨퓨저 혼란을 겪거나 컨퓨저 혹은 정보를 결합합니다 뭐예요 혀와 입과 자 그 다음에 이런 걸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서도 컨퓨저는 뭐네 혼동시키는 것이다 이게 썩는다는 말이에요 혼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나와야 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뭐야 부연 설명이나 예시죠 자 A는 없죠 그죠 없고 B번에 It's easy to demonstrate disconfusion 이러한 섞음 혼란이 쉽게 증명된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일단 B죠 그래프 핸드플러버 젤리빈 젤리빈을 딥으로 다른 맛을 젤리빈 알죠 젤리빈 쪼끄만 젤리들 한 눈금 들어 그래서 한 눈금 들고 그 다음에 클로즈 your eye 눈을 감아요 자 그 다음 나와야 되겠죠 아마도 아닐 거다 안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고 일단 뭐해 당연히 입에 털어놓아야지 맞잖아 잡고 먹여서 그 다음에 핀치 위에 놓아주니까 코를 이렇게 막고요 그 다음에 pop one of the 젤리빈 into your mouth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입에 넣고 씹어봐 이렇게 뭐냐면 이게 맛이 종류가 달라 무슨 맛 딸기맛 무슨 맛 종류가 다른데 그 중에 하나를 먹는데 이거 코를 막고 먹어보란 말이야 먹어보면 그 다음에 코를 놓지 않고 먹어봐 그러면 Can you tell what flavor went into your mouth 입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여기서 tell은 뭐야 구별하다 그러니까 뭐 한 6개의 과일 맛인데 예를 들면 이 중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안 보고 눈 감고 이래서 넣었을 때 알겠느냐 왜 우리가 단순히 맛을 느끼는 게 입의 영양분이 있다면 후각 미각이 결합되는 거다 결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아닐 거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젤리빈의 단맛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달긴 단데 달긴 단데 뭔지는 모르는 거야 이제는 손으로 와봐야 야 우리가 했죠 보일라 이것도 하면 좀 보여요 우리 저번에 여기서 했다 보일라 보아라 했어 했어 했습니다 이거 보일라 어 했어요 보일라 그래서 내가 보일라 말극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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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터시가 그랬습니다 보아라 이 말입니다 보아라 그 다음에 그 말 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 보일 것이다 B A C 자 O의 말 돌리게 그랬죠 그죠? 손 들어봅니다 자 손 들어보자 100 야 둘이야? 95 90 85 80 위에다 적어 갈 길이 몸 왜요? 어디가? 킬러 문제는 두 개도 안 돼요 대신에 영어라서 그런가? 자 틀린 문제 확인을 잘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풀어내는데 괜찮겠죠 오늘? 그리고 오늘 두 개 쉬었죠? 앞에 거 이거 되게 쉽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안 어려워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 익숙하셨습니다 시 아 Messi ilibike 핏 이預 lek